오늘도 흐린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가을은 점점 더 물을 잇고 있습니다. 지난주에 설악산에 이어서 그저께 오대산에서도 첫 단풍 소식이 들려왔는데요. 평년보다는 4일 늦은 관측입니다. 지금도 레이더 보시는 것처럼 강원과 충청 이남내륙 곳곳에 약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. 절기 할로윈 내일도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. 강원 영동은 오늘 저녁부터 시작돼서 내일까지 최고 50mm가 오겠고 충북과 경북 북부에 5에서 30mm.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은 5mm미만으로 양이 적겠습니다.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. 내일 하늘 표정 흐리겠고 남부 내륙에는 안개가 깨는 곳이 있겠습니다. 아침 기온 서울이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. 낮 기온 서울이 22도, 광주 27도, 제주도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고 다음 주는 일교차가 커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